동물권리와 백인우월주의 잘못된 동물권리 주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동물보호운동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전의적이고 그친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백인우월주의적일 것이다. 동물권리운동, 동물권리운동이 모두 인종차별적이고 백인우월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권리운동이 백인우월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동물권리운동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페타, HSI, 애니멀스 아시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기견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타는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피반드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페타는 동물보호는 말로만 실제로는 안락사 페타의 보호소에 들어온 개들을 너무 쉽게 안락사시킨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2009년과 2007년에는 97%의 동물을 안락사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25% 수준입니다. 여성 제품에 치우쳐 비난하는 페타 페타는 동물보호를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모피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남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남성복의 원료인 울에 대한 비난은 최근에 시작되었고 내용도 매우 빈약합니다. 페타의 속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 동물을 사랑합시다. 모피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는 의미 모피를 입은 부자들보다 제가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질 만큼 지적입니다. 모피를 입은 여자들보다 제 몸매가 더 섹시합니다. 티티안은 위에 그림에서 성스러운 사랑을 오른쪽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페타의 아이디어는 티티안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타의 동물보호 캠페인이 욕을 먹는 이유는 아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페타의 동물보호 활동의 특징 남녀 차별적으로 여성에게만 공격적이다.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캠페인의 타켓은 남성이다. 인종차별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따위는 없다. 목적보다 결과를 중요시하여 초기에는 테러 집단인 ALF를 옹호했다. 해외의 동물보호 단체도 조롱하는 해외의 동물 권리 단체 HSUS 미국의 지역별 휴메인 소사이어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유기견을 돕는다고 모금하지만 단 하나의 보호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 인건비 등 직접적으로 동물에 사용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HSI HSUS 의 하부 조직입니다. 후원금을 받기 위한 입양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날 개를 구출하고 외국으로 보내 한국을 조롱하는 신문기사를 많이 내는 곳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개국이 문화를 연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개는 대부분 백인들에게 입양되는가 우리나라의 개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입양해 가면 대개 일반 백인 가정 아니면 나이 든 백인 가수 같은 사람들이 입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지만 관련 신문기사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한국을 조롱하는 백인 우월주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웃기는 해외 입양. 찾으려고 든다면 미국이나 영국 내에 안악사를 기다리는 개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예를 들어 스페인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유기견의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입양해 갈 때 가능하면 더럽고 불결하게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극적인 연출을 합니다. 그래야 입양이 잘 됩니다. 입양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간 동물 중 상당수는 캠페인이 끝나고 바로 안락사되었습니다. 애니멀즈 아시아, 코릴리렌의 저서 워 레셔널 어프로치 투 애니멀 라이트에서 인종차별주의 단체로 위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단체입니다. 운영진의 상당수가 백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자의 말, 한국정부가 보호소를 설치한다면 규모, 시설, 책임있는 복지와 운영, 직원의 수, 비용 등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겠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조언을 받아야 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동물 권리를 주장하지만 가축의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운영진에 아시아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수가 적으면 아예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기견 문제, 과연 심각한가?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의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후원금을 노린 앵벌이일까요? 미국의 유기견 발생률 통계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반려동물을 연간 1500만 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미국의 안락사가 줄어든 것은 2011년에 26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유기견 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유기견 연도별 안락사 비율 미국의 경우 미국의 ASPCA의 통계를 따르면 미국은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1980년대까지 대부분 안락사시켰던 것입니다. 각 국가별 유기견 발생 비율 우리나라 경우 유기견 발생 통계는 있지만 사육통계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유기견 수는 59,168마리입니다. 물론 선진국도 최근에는 유기견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기견 발생률의 안락사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2016년 유기견 안락사 비율 가장 최근인 2016년 미국은 총 7,800만마리의 개를 키우고 이 중 67만 마리가 보호소에서 안락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총 400만마리의 개가 있다고 추정되며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것은 14,865마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안락사 비율이 낮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거짓말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기견 비율이 너무 높다? 전세계 대개 유기견 비율은 1에서 3%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평균이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견 비율은 미국보다 낮고 사육두수 대비 안락사율도 미국보다 낮습니다. 내장 마이크로칩을 더 강화시키면 유기견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거짓말 독일 사람들은 개를 유기하지 않는다? 개를 버리지 않으면 유기견 보호소는 왜 있을까요? 독일은 개를 합법적으로 키워하임에 돈을 주고 버려 사육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는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개도 얼마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생명을 다시 바라보기 동물보호단체의 이데올로기 문제점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하거나 야만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고 백인 구세주가 와서 구원해준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여러분은 얼굴에 음식을 던지고 노는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시나요? 동물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죽인 나라 미국의 버팔로 대학살 영국이 동물학대의 나라였다면 미국은 동물에 대한 대량학살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팔로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언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버팔로를 거의 모두 그냥 의미없이 죽였습니다. 버팔로의 뼈들 이 버팔로는 먹기 위해서 사냥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것은 비료로 쓰였으며 버팔로는 미국 내 500마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물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죽인 나라 미국의 여행자 비둘기 미국의 동물에 대한 대량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여행자 비둘기입니다. 자그마치 30억 마리나 있었는데 모두 멸종되었습니다. 어떻게 30억 마리 중 한 마리도 안 남았는지 30억 마리나 되는 여행자 비둘기가 미국 내에서 순식간에 멸종되었습니다. 가축의 근육만 먹는 나라 미국의 육류문화 미국식축사는 가축을 많이 키워 사람은 근육만 먹고 나머지는 엔더링하우스에서 가공해서 사료로 사용합니다. 개사료가 싼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식축사는 각종 장기를 대체로 다 먹습니다. 머릿고기, 곱창, 막창, 천역, 양, 간, 등뼈, 사골, 꼬리뼈, 족발, 순대 등등 정육 및 발굴 기술이 뛰어나서 등뼈를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소 대비 또한 육류 소비량 대비 각축사육도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률의 안락사율은 선진국 대비 평균 수준입니다. 건전한 동물보호 운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동물행동학을 기초로 동물국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후원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동물보호단체를 후원하시나요? 그들은 실제 동물구조는 거의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조롱합니다. 차라리 믿을만한 보호소에 후원하세요. 동물복지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후원은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후원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